배수제, 통수등력, 저감그림, 그리기, 웰 레지스턴스, 배수제, 변형, 버티컬 드레인 공법 시간에 버티컬 드레인 공법의 종류에 샌드 드레인 공법, 팩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 파이버 드레인 공법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 중 특히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줄여서 PBD 공법에 쓰이는 배수제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배수제 통수능력 저감현상 웰 레지스턴스와 배수제의 변형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연직 배수제의 통수능력 저하 문제, 버티컬 드레인 공법의 배수효과 저하 원인, PBD 공법의 단점 등의 문제가 출제되면 지난 그림 외우기 시간에 배운 연직 배수 공법 그림과 함께 그려넣기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 먼저 좌측에 PBD 보드 막힘 현상에 대해 그려볼 건데 먼저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충분히 두껍게 PBD 배수제를 표현하고 배수제의 주요 재료로 지오텍 스타일이 쓰인다는 것을 적어주고 배수제 내부에 구불구불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도 표현해보자 일반적으로 배수제를 설치한 후 배수가 진행될수록 배수제 주변에 흑입자가 퇴적되어 케이크 레이어를 이룬 후 배수제의 배수통로 외부 표면에 세립분이 퇴적되어 배수통로 입구를 막는 블라인딩 현상이 발생하여 통수능력을 저하시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배수제 내부에도 물과 함께 유입된 미세입자가 퇴적되어 미세입자 막힘, 클로깅 현상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이 또한 배수제의 통수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겠지 이런 PBD 보드의 막힘 현상을 웰 레지스턴스라고도 불러 이제 우측에는 PBD 보드의 변형에 대해 그려볼 건데 처음에는 수직도를 잘 유지하여 삽입한 PBD 보드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구겨짐이나 접힘이 나타나는데 배수와 안밀이 일어나면서 점차 지반이 치마가 되니까 야들야들한 배수제가 구겨지거나 접혀서 통수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지반을 그리고 지반 위에 상제하중 서차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보자 그리고 배수제를 표현하는데 먼저 약간 구부러진 배수제를 표현하여 밴딩, 즉 배수제의 휨을 표현하자 그리고 다음은 배수제가 뒤틀린 그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트위스팅, 즉 배수제의 뒤틀림을 표현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수제가 마치 폴더폰처럼 접힌 모양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폴딩, 배수제의 접힘을 표현해주면 이제 배수제의 통수능력 저감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PBD 보드 막힘 PBD 배수제 두껍게 지요텍 스타일 배수제 내부 통로 흑입자 퇴적 케이크 레이어 배수제 외부 세립분 퇴적 블라인딩 배수제 내부 미세입자 막힘 클로깅 웰 레지스턴스 PBD 보드 변형 집안 집안 위 서차지 약간 구부러진 배수제 밴딩 뒤틀린 배수제 트위스팅 접힌 배수제 폴딩 다시 PBD 보드 막힘 PBD 배수제 두껍게 지요텍 스타일 배수제 내부 통로 흑입자 퇴적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레이어 배수제 외부 세립분 퇴적 배수제 외부 세립분 퇴적 블라인딩 배수제 내부 미세입자 막힘 클로깅 웰 레지스턴스 PBD 보드 변형 집안 집안 위 서차지 약간 구부러진 배수제 밴딩 뒤틀린 배수제 트위스팅 접힌 배수제 폴딩 다시 PBD 보드 막힘 PBD 배수제 두껍게 지요텍 스타일 배수제 내부 통로 흑입자 퇴적 케이크 레이어 배수제 외부 세립분 퇴적 블라인딩 배수제 내부 미세입자 막힘 클로깅 웰 레지스턴스 PBD 보드 변형 집안 집안 위 서차지 약간 구부러진 배수제 밴딩 뒤틀린 배수제 트위스팅 접힌 배수제 폴딩 그럼 오늘의 이만 끝